동탈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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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내가 솔직히 얼마나 온갖에 사서 사는 게 있고 싶은데 먹은 하지 말자 하지마세요. 아니, 안 돼. 딱 밥 먹으러 왔는데. 여기에, 현재 갈비찜 넣어가봐서 또 추천드려가지고 햄버거 넣어서 안 먹고 먹고 싶다. 이거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. 이게 미국의 영역을 방금 넣어갈 거 아닌데 그게 있으면 되게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오사카가 남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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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지키지. 뭐, 왜 대고. 뭐야, 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ㅠㅠㅠㅠ 그쵸? 어... 이쪽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